어? 어?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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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! 역부진다! 우와! 매운 짬뽕? 더보! 고춧자 먹을게 지옥 구장돼요 고춧자 먹을게 행복이네 하.. 어저께 굶었거든요 어저께.. 너 지금 이거 어디 고쳐져 있어? 핫도그님은 돌돔 원투 유튜브하고 제가 이제 혼자 생활 원투 이제 따로 이제 저 내리면 아프리카 저는 제가 칠 거예요 개초보 낚시 보시려면 똘려낚시 보시면 되고 돌돔 전문가 낚시 보신 핫도그님 유튜브방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유튜브도 꾸준히 해야지 시청자가 될 거 같아 유튜브는 시청층이 많잖아 다행히 여기 있잖아 이거 밧대는 이거까지는 필요 없어 갑시다 도전했어 아 아니 포인트 어디로 던져야 돼? 말을 안 해줬어 아니 전면으로 니가 던지라고 하면 돼 그냥 전면으로 던지면 전면으로 둘 다? 어어 전면으로 던져 어 알았어 왼쪽 오른쪽 아니 지렁이 원투 씨 뭐 그냥 지렁이가 알아보기 뭐 여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을 보는 것이 다 왔어요 어 으 짜 읏자 읏자 으 자 읏자 읏자 으 자 스크롤 노래 이제 바람이 찬 게 이제 가을이다 완전 구름 자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가을같은 태풍이 꽤 세지 않던데요? 아 이번 태풍은 때도 그렇게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센지 못 느꼈는데 역대급 3일이네 피해 본데서만 피해 봤다 그러겠네 돌돔은 초리대에 방울 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어차피 방울 소리 듣고 잡는게 아니에요 소고기 피해라니까 그래서 들 안해요 오 쭉쭉 끌고 가는거 물 걸렸나봐 물 걸렸나보다 물 걸렸나보다 아니 나는 몰이 걸려서 땡겼을 뿐인데 내가 밴드게 걸려나온거야 야 그러니까 뽀고가 주위에서 놀고 있었던거야 야 씨 뭐 경치 좋고 씨 칼라 좋고 야 씨 뭐 경치 좋고 씨 칼라 좋고 뷰 좋은데 씨 하나 꽂아야 되는데 에이 씨 안 개월해 아이고 씨 바늘만 계속 나가면 이 Italy 어? 그런 그런 기 왔어 드디어 은 은 어? 어? 그런 그 이외 왔어! 왔어! 드디어! 왔어! 왔어! 하나를 꺼라 했잖아! 와 크다 이 씨그레! 으아하! 여태 크다! 오짜다 이 씨그레! 오짜 오짜! 이야! 이야! 역부 쎈다! 우아! 역부 쎈다! 이야! 오짜! 오짜 오짜! 해냈어! 오짜! 이야! 이야! 오짜 중반 내리다 이 씨그레! 와! 아 어떡하지? 야 도우야! 야! 야! 오짜 중반! 으아! 야! 딴 거로 띄웠어! 딴 거로 띄웠어! 나와봐! 한 3선! 시선해! ㅋㅋㅋ 은근육 성장 여러분 잠깐만 어머 어머 씨야 야 큰일 났어 계속 깨끗해졌다 어 씨부네 야 안 돼 씨부네 야 씨부네 야 씨부네 야 이게 뭘 아니겠습니께 저기 한번 보여줄게요 와우 보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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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 여러분들? 보이죠? 자 센티가 53 53 53이네 기가 막히죠? 네 53 50 50 50 50 50 50 50 40 50 50 50 50 50 아휴 추세에 고기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입질 물때가 쫙 바뀌면서 입질 할거라 그랬죠 야 여러분들 이거를 보여드리네 야 봤습니까 진짜 쨔쨔쨔 쨔쨔 재물건이 그대로 오케이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간조 끝나고 물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갖고 이제 입질 수거라고 돌돔 이런 낙싱다 이런 낙시 내일도 돌돔 해야겠네요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진짜 미걸림하고 진짜 아 아 으 으 으 으 로아 짠 조용히 짠 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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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잡았어? 나는 저걸 잡으러 갔나야 봐 51.5? 51.5? 51.5? 저걸 어디냐? 아까도 패대기 치더니 야, 키로가 2.5 빵이 좋아, 근데 빵이 겁났고 빵이 겁나 좋네 야, 누구 키워야 할까요? 2.5키로는 음해! 음해! 막 바꿔! 자, 여러분들 유튜브 캡 낙새끼 좋아요, 구독!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! 오늘 저녁 여러분들! 어! 마이터